오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심종석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어떤 종목을 같이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하이비전 시스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휴대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사업을 주 사업원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 아이폰 14가 출시되면서 판매 호조의 소식으로 인해 테마가 형성되어 어제는 5% 이상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주요 매출원으로는 LG 이노텍과 삼성전자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LG 이노텍은 애플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라는 부분인데요. 지난 보고서를 살펴보면 삼성 베트남에 납품을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995년도에 베트남 호치민에 처음 진출한 뒤에 베트남 내에 생산 공장 및 판매 법인 등을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키워왔습니다. 그 이후에 삼성은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는데 이곳에서 처음으로 중저가 휴대폰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판매량이 늘어나자 생산 규모를 늘렸습니다. 삼성 베트남 법인에서는 연 1억 6천만 대의 스마트폰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전체 출하량 그러니까 삼성 스마트폰의 전체 출하량이 3억 대임을 고려하면 베트남 법인에서 절반 이상이 생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단순히 애플에만 한정되는 테마는 아니다고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이 종목의 공략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거래양이 수반되면서 224일 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매도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당분간은 시세를 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매수가는 18,000원대 부분인데요. 오늘 지금 장 초반에 저가가 17,950원을 찍고 나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금 18,550원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내일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충분하게 18,000원대 초반에서는 매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손절가는 224일 선인 17,800원, 1차 목표가는 21,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시장으로서 분명히 하락과 상승의 폭이 제한되는 단기 박스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은 무리한 매매보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이 종목도 제시해드린 가격대에서 무리한 매매보다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종목과 시장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